앗, 잘 보니 당신 빨간색이네요. 빨간 맨홀씨 혹시 헤이홀을 여는 도구를 갖고 계시나요? 너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찾고 있는 건 여기 없어. 아 저 조금만 한 조각이 모자라서 한 번 더 해야 돼. 뭘 저렇게 종이 접기가 되어 있는 거야 저거? 팔랑팔랑 발견! 팔랑팔랑 잡아라! 내 생각에 이거 원본은 무슨 언어 유의 같아요. 팔랑팔랑이랑 뭐... 아 이거 원본을 알고 싶어. 일본어로 뭐였을까? 그리고 한 번 응원 잔뜩 해보자. 아 이건 튜토리얼이지 참. 하나 더 있다 이거. 아무리 링을 돌려도 정렬할 수 없어요. 음... 음! 생각났어요. 그건 바로 슬라이드에요. 링을 돌리는 게 아니라 라인을 직선으로 슬라이드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있으면 진짜 더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져. 이것도 하랴... 판도 굴리랴 진짜 어려워요. 지금 쉬워보이죠? 나중에는 막 네다섯 번씩 트라이하고도 못해요 저. 어려가지고. 알았죠? 어? 이뇨. 이뇨. 아래다가 정렬시켜버렸네. 아 상관없죠? 사실 이거, 키 추가 안 해도 한 방이 좋긴 하네요. 이 종이 애들이 뭐야? 나 잔뜩 접해져서 쇼꼬미들이 휠 살았다 저 녀석들 우리들을 강제로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어 저거 진짜 군바야?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뾰족하던데? 평소도 안 뾰족해 얘들아 마리오한테 도움을 받다니 쿠파군단의 이론으로서 조금 모양이 빠지지만 같은 팔랑팔랑끼리 돕도록 하자구 얘들아 저기 더 많이 쓰면 위험하니까 모여서 돌아가자 일꾼러시야 그리고 저렇게 가 아 귀여워 어 이거 종이 많이 준다 기분이 좋네 내가 여기 뭐 나오나? 종이 조각밖에 안주네 어 저 저 거대 거대 애들 거대 종이 군바들 엄청 거대한 흑막 같네 아 이렇게 하면 될걸 낭비했다 미이 뭐하는 거야 한 번 더 엄청 뭐 많이 주진 않네 보상이 이 내골격이 드러난 세상이란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그 나중에 아니 아니요 나중에 그 그 그 뭘 하지? 그 내 일상이 모두가 감시하고 있었던 일상이었어 그 영화 보더라 트루먼 쇼 그것처럼 이 안에 뭐가 다 있는 내골격 세상 근데 나는 바깥 그런 걸지도 몰라 처음에 루이즈랑 차 타고 왔던 거기죠? 근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다 망가져 있어 어라? 아무도 없나봐요 마리오씨 저기서 텅 빈 구멍이? 설마 오라버니는 이미 마을에도 나쁜 짓을 와구와구와구 어머 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있나 봐요 저게 뭐지? 커다란 생명체 종이로 만든 거대한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귀여워 먹고 있잖아 깨악 집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목이 아파서 깨악을 못하겠어 저 종이 거인은 여기저기 뻥 뚫었나봐요 이 먹보 먹보가 문제니 지금? 키키키키키 와구와구와구와구 등에 머리 뒤쪽에 오라버니가 그려진 스티커가? 종이 거인은 오라버니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스티커가 있는 곳을 두드립시다 되게 무섭지 않아요? 나 얘 처음 받을 때 무서웠어 내골격이 보이죠 안에서 훈이 이게 무서워 그렇죠 띠이 약해진 것 같디 어으 뚜쉽고 뚜쉽고 이렇게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악 이렇게 필드 사운드 있어요 꼭 그 웨이브 배틀 말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죠? 피치 성리 까야죠 여기 초반에 좀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딱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돌아다니면 진짜 30분 더 걸려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갈게요 이것만 좀 고치고 저기 또 뭐 먹고 있다 아 일단 들어가보자 궁금하네 한번 해봤는데 궁금하네 기노피오 타운에 큰일이 났다 나는 집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복숭아 공주는 무사할까 백원 이게 다야 집 진짜 단순하다 탁자랑 옷장밖에 없어 집이 아닌가 세이브 한번 하고 뭐냐? 뭐냐? 그리고 빵꾸 메꾸고 벤치다 이거 으아 많이 준다 앉아 어머니요 저 올리비아가 나 마리오 밀고 앉는 거 또 보고 싶은데 한 번밖에 안 나오나 봐 바로 진행하기 전에 귀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저 커피숍 같은 매대 이 매대 한번 말 걸고 가자 누구 있던가? 지금? 있네 쉿 난 점원이 아니야 저 무서운 녀석들을 피해 여기 숨어있는 것 뿐이지 그래도 여기 카운터에 마실 게 있으니까 원하면 팔아줄게 처음 한 잔은 서비스야 토끼 음료수 달리는 속도가 빨라진다 거북이 음료수 느려진다 안 사 필요 없는데 왜 말을 걸어 쟤 누구야? 안에 있는 애 파란색 후드에 눈이 보여 마리오 팬들은 누군지 알겠지? 벌컥벌컥 이러면 이혼을 열사 감사합니다 속도가 좀 빨라져요 한 10초? 다리가 끊겼어 어떻게 가지? 큰일이네 아무리 마리오 씨라도 땅 속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에 나올 순 없죠 라고 말하지만 토관은 여기 있다 그리고 이거 열로 가는 토관 아니에요 일로 가는 토관이에요 뭐 대단히 필요한 기능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종이 조각도 없네 도와줘 도와줘 아! 조금이 모잘라 이 정도면 되겠지? 아이고 이것도 있네 이거 먹고 가자 100원 이 돈이 되게 이거 지금 저만 없어서 어차피 이용 못해요 이 돈 나중에 어떠실지 너무 궁금해 여기야 아직 안 도와줄 거야 이따가 스토리 좀 보고 도와줄 거야 여기 낀 헤이오가 있어 헤이오도 껴... 아 귀여워 철푸덕 헤이오 덕분에 살았어 감사의 표시로 좋은 걸 알려주지 그쪽 지하수로는 피치성이랑 이어져 있다나 봐 여기 지하수로 말하는 거죠 안 열려 그 맨홀은 전용 도구가 없으면 열 수 없어 진작 말해주지 도구는 나랑 똑같이 생긴 빨간 헤이오가 갖고 있을 거야 찾아보는 게 어때? 지하수로 지하수로 아 너무 귀여워 이... 이 뚱 하고 여기 앉아 서 있는 거 봐 이래서 나 헤이오가 너무 좋아 저 빨갛고 뻔뻔스러운 팔과 배가 너무 귀여워 이거는 여기야 도와줘 빨간 헤이오 찾았다 그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종이쪼각이 없다 야 ㅋㅋ 이거 놔서 모으고 보자 어디서 모으냐 근데 여기 나무 없어 보인다 꽃 으아악 깜짝이야 야 이 놀라라 이거 깜짝 놀랐네 5원 나왔다 얘녀석아 종이 종이 내놔 아악 종이 내놔 됐다 어 여기 안 들어가 본 것 같애 처음에 또 뭐 이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저 뒤에 마당이 있었잖아요 깜짝이야 뭐야 마리오잖아 이번엔 바깥에 있는 커다란 종이 거인한테 쫓겨서 여기로 숨어 들어왔어 아까 도와주스 해주는 거야 가져가라고 하트 줬어 고마워 우린 조금 더 숨어있을 테니까 마리오 잘 부탁해 나와 요 녀석들아 사람 있어요 다음 칸 쓰세요 군바 있어요 빨리 나오지 뭐 하는 거야 저놈들은 뭐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종이저끼 페스티벌을 다들 기다리고 있어 이것 봐요 이 뒤로 이어져 있는 곳 있잖아 근데 아직은 못 가네 아닌가? 반대편으로 가야되나? 그럼 가보자 계속 여기 군바 거대 군바에게 먹히고 있는 혓바닥 같네 여기야 여기야 빨리 집 고치고 들어가고 여기서 문 말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이고 두 번이나 눌러버렸네 이 굴뚝에 뭐 없네 여기 얘를 뚜쉽 구해서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트 나중에 먹을 거야 여기 뚜쉽 구해서 이렇게 나가 졸려 요 녀석아 요 녀석아 그만 먹어 요 녀석아 그거 먹어서 뭐하게 해 요 녀석 아야 아야야야야 괜찮아 조금만 더 헤이호가 나 도와주고 있어 괜찮아 철프닥 덕분 살았어 마리오는 저렇게 큰 종이 인형도 쓰러트리는구나 대단해 앗 잘보니 당신 빨간색이네요 빨간 맨홀씨 혹시 헤이호를 여는 도구를 갖고 계시나요? 너가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찾고 있는 건 여기 없어 항구 옆에 있는 붉은 벽돌 창고가 있을 거야 아 그래요? 그쪽으로 갈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빨간 맨홀씨 헤이호를 여는 도구를 갖고 계시나요? 순서 거꾸로 말하는 게 되게 흔한 흔한 유머인데도 난 너무 웃겨 빨간 맨홀씨 빨간 맨홀씨 꼬박꼬박 씨를 붙이는 것도 난 너무 웃겨 빨간 맨홀씨 아다 이런 게 취향인가 봐 아 여기 아니구나 이런 아기 아기스러운 게 취향인가 봐 아기 아기 조긋고 이게 상점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항구 옆에 있는 빨간 벽돌 여기는 박물관 제가 종종 얻었던 그 전시품들 그런 거 컬렉션 그런 거 저기서 볼 수 있어요 쨍 이를 밟을 순 없겠구나 망치로밖에 공격을 못하네 아 나 저 내골격 드러낸다는 게 너무 무서워 왜 무섭냐면 제가 파이브나잇의 프레이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악역 악역 괴물로봇 하나의 목 하나가 어 여기 열리네 인간의 내골격을 파내서 인간의 내골격은 그러니까 장기 근육 이런 거죠 그걸 파내서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난 너무 무서웠어 단풍산에 있습니다 인간의 내골격을 파서 로봇이 그 인간 몸에 들어가 그리고 껍데기만 인간 몸이고 속은 괴물 로봇인 거야 이거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억에 남네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 사실 그런 공포가 되게 재밌더라구요 여기는 무기점 근데 지금은 점원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 빵구만 메우고 빨간 벽돌집 들어가죠 아 뭐 어디다 뿌린 거야 얘도 셔츠하고 갈까? 문은요 고수수의 컨트롤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아 악 그래서 당했다 여기 동전이 하나 있었네 여기 빨간 벽돌집이 있다고 했죠 빨리 들어갑시다 여기 누구 있어 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야 뾰족뾰족하게 생긴 녀석들이 거리를 습혁해서 여기 숨어있었어 아 그러고 보니 뾰족뾰족한 녀석들 저 선반에 뭘 숨기려고 하던데 지금 저 상자 움직인 거야? 그에 뭐 좋은 건가 보다 더 해봐 힘내라 힘내라 더 해봐 더 해봐 이거를 쟤네들이 숨겼다고? 마법을? 그건 나 예상 못했는데 그럼 여기도 올라갈 수 있나? 저기 300원이 너무 탐나 아니네 나중엔가 보다 나중엔가 보다 종이손 이거 어디 있더라? 으 조리조리 잼잼 아 저기 모서리가 있었구나 으이짜짜 문이 나왔다 대체 뭐야? 마법이야 넌 몰라도 돼 넌 알 수도 없어 두 식구 아이 선방 못 쳤네 한 번 그 500원 가량 써볼까요? 이거 응원하기로 아까워 죽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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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긴 했는데 그렇게 유용하진 않았어 솔직히 아까워 500원 아까워 그럼 이번엔 천원 써보자 천원 돈 지랄 한 번 제대로 해보자 아 못쓰나 이제? 한 번 해서? 된다 천원 천원 천원의 힘 아이고 999가 최대네 야 니네 좋겠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요 녀석이 풀피인데 회복시켜주네 돈이라도 주지 초과된 거는 돈을 환산해 주지 그리고 이거 뚜쉽고 깨버리고요 어? 아 근데 얘 카트가 필요해요 아 100원 10원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반대로 다시 밀고 올라가서 뇽 아 아니구나 뭐한거야 여기 이렇게 갈하고 있었네 길이 스패너 맨홀 후크 스패너랑은 좀 다르네 맨홀을 여는 골이구나 진짜 이제 그 지하수로로 딱 들어가면 돼요 아직까지 저건 못 먹네 안녕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로 아마 이거 타면 가까울걸요? 기억이 나 이런 이런 이거 타면 엥 막혀서 못 들어가네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기억이 안난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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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 토끼 음료 하나 먹고 그리고 저 거북이 음료수 느려진다 있잖아요 진짜 느려져요 그니까 많이 느려진다가 아니라 여기도 퍼즐 하나 있어요 파라솔 잡는거 진짜로 이동속도가 좀 느려져 근데 돈 받아 왠지 모르겠어 안녕 빨간해이용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맨홀 훅 맨홀 훅 똥 들어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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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